여기 내 가슴에 쿵쿵거리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오다 기다려 본 적 있는 사람의 나무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에리는 일 있습니까 내가 오기로 한 이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의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멀리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멀리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딱 그니까